캣닐 근처에 좋아하는 간식을 하나씩 떨어뜨려 친해지게 유도합니다. 들어가게 할 거라는 마음은 전혀 보여주지 마시고요. 잘 먹고 있음에 이뻐만 해주시면 됩니다. 캣닐 문은 잠궈주시고 캣닐 안쪽으로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이 입이 아닌 캣닐에 들어가버린다는 사실에 조금 황당해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신호를 줍니다. 저기 안에 자기 간식이 있다고요. 이때 중요한 건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음... 반려견이 정말 이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열고 들어가고 싶다 할 때까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줄게요. 손으로 캣닐을 긁어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긁을 때 열어주라고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나오게 할 때도요.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 하지 마시고 캣닐 밖에 간식을 뿌리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배우는 점은 자신이 원해서 캣닐 안에 들어갔다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걸 반복할 거예요. 똑같이 간식을 넣어주시고요.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애달픈 눈빛에 넘어가 바로 문을 열며 문제를 해결해주지 마시고요. 반려견이 건강한 신호로 표현하게끔 해주시면 카밍 시그널도 풍부해집니다. 도저히 몰라하는 것 같아 하거나 집중력을 잃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버리기 시작하면 캣닐 안에 추가적으로 간식을 넣어주시는 걸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호를 준다면 칭찬을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도전해볼까요? 문을 잠그지 말고 그냥 닫아놓은 상태에서 캣닐 안에 간식을 한 개씩 한 개씩 넣어줍니다. 이 훈련을 위해 아까 긁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제 라떼도 곧잘하네요. 어때요? 참 쉽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